판타 이름으로 컴포지션을 만듭니다. 기포 이름으로 컴포지션을 한 개 더 만듭니다. 강좌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불러오고 타임라인에 배치합니다. 필효과를 적용하고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합니다.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기포 한 개만 영역 지정하고요. 컴포지션 크롭 컴프트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메뉴를 선택하여 컴포지션을 자릅니다. 판타 컴프로 전환하고 프로젝트 패널의 기포 컴프를 타임라인에 배치하고 눈 아이콘을 꺼놓습니다. 레이어 New Solid 메뉴를 선택하고 이미의 색상으로 솔리드를 생성합니다. 그라디언트 램프 효과를 솔리드에 적용하고 스타트 컬러는 진한 주황, 엔드 컬러는 연한 주황색으로 지정합니다. Ctrl-D 키를 눌러서 솔리드를 복제합니다. 복제된 1번 솔리드 레이어에 CC Particle World 효과를 적용합니다. Particle 옵션의 Particle 타입에서는 텍스처드 쿼드 폴리곤을 선택하시고요. 텍스처 옵션의 텍스처 레이어에서는 기포를 선택합니다. Rotation Asics에서는 Z Asics를 선택하여 기포의 원형을 유지시킵니다. PySix 옵션의 Velocity에는 0.5를 입력하여 기포의 모션 속도를 늦춰줍니다. Burst Rate에는 1을 입력하여 기포의 개수를 줄여줍니다. 프로듀서 옵션의 Radius X 수치를 증가시켜서 기포를 컴포지션의 좌우로 채웁니다. 애니메이션에서는 Fire를 선택하여 기포가 상단으로 올라가도록 합니다. Position Y 수치를 증가시켜고 기포의 중심을 컴포지션의 하단으로 이동합니다. 이외의 옵션 수치는 여러분들이 조절해보시고요. 재생해보고 마치겠습니다.